렉타이를 할지, 리본을 할지 정말 흔히네요. 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면학실로 이동해서 아침 면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분이에요. 뛰어야 돼. 들어가세요.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 맞아. 짜잔. 저는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외우면 1교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단어를 외우는 편이에요. 절대 설정샷 아니고요. 평소에도 외운답니다. 이거 꼭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저희 급식실이고요. 저희는 오늘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빵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크루플이 나왔습니다. 얼굴도 멋있으세요. 얼굴이 고마워요. 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저희 채울까요. 하나, 둘, 셋. 고고싱. 급하게 이렇게 뛰어오는 학생들, 그렇지? 온다, 지각생. 출연. 늦게 오는 학생 1. 어떻게 해야. 아무리 잘생겨두고 있지 이런 걸 웃어줄 수 있지? 준비 시작. 이 강경 맞추면서 천천히 두 바퀴 뛰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자연스러워. 우리가 스크루토프 때문에 빨리 뛰지 않고 갈게요. 조금 호흡 곤란할 것 같아요.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자, 일발 장전. 적발. 적발. 바로. 하나, 같이. 하나. 70도 다시 내리고 유지, 둘. 자, 그대로 쭉. 몸이 아픈 그. 쭉. 아이고 아파라. 이거 다리가 안 붙잖아. 쭉. 다리가 안 붙잖아. 이게 뭔데? 오늘 체육수업은 정말 행복했고요. 재밌었네요. 굿. 오늘 하루는 상쾌하게 하죠. 상쾌하게 끝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인기가 많아진다면 인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 구독과. 시작. 구독과. 다시. 시청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받기. 안녕. 안녕. 안녕.